1. 도마뱀 5. 도마뱀 봉구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전에 여기 자이언트 데이 게코드를 사육하고 있지 않습니까? 여기 안에 이 통나무 안에 분명한 건 도마뱀이 한 마리가 들어있어요 미안한데 저기로 가봐 여기 안에 분명한 건 도마뱀이 한 마리 들어있거든요 저기있다 저기있다 저기있는데 이 친구 정체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좀 미안하지만 한번 꺼내보려고 합니다 한번 핀셋으로 쭉쭉쭉 밀어서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턱으로 하다가는 다칠 것 같아요 뭐죠 여러분들 저기 꼬리 보이시나요 저기있어요 엄청 큰데 이거 맨손으로 잡기도 힘들겠는데 오 잠깐만 그래도 한번 가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잘 안보여요 각도가 잘 안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안보이시죠 죄송합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상태로 제가 한번 차육장에 꺼내보도록 할게요 그게 실격할 것 같아요 오 나왔다 오 나왔다 나왔다 나왔어 나왔어 여러분들 나왔습니다 오 저기있다 오 진짜 오 우와 우와 되게 이쁘게 생겼다 이 친구거든요 오 근데 너무 빠른데요 우와 사이즈가 꽤 크네요 오 이 친구가 뭐지 뭐였죠 이 친구 예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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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비스로 온 친구인데 오 꽤나 큽니다 우와 우와 사람을 굉장히 경계하네요 빠르다 빠르다 저 우선은 예상보다 사이즈가 크고 성체급이 된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우선은 마다가스카르랑 같이 사육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쁘다 자 해가지고 오늘의 궁금증이 풀렸는데 정확한 종류는 제가 한번 찾아보고 댓글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 여군 happens bueno delivered 저 ился ifty 엥 없는 앙 오틴 대해 헉 감사합니다.